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대지는요.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요. 또한 더러운 것도 받아들이는데요.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분별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결국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분별은요.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마음의 크기로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어떤 마음의 장난이고요. 말장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는데요. 우리가 정녕 본래부터 분별이 없는 그런 마음만 찾을 줄을 안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교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어떤 분별력, 좋고 나쁨, 크다 작다 하는 이런 어떤 판단력, 이러한 것들을 쉬게 하고요. 일체의 모든 걸림이 없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아팠던 모든 순간, 순간들. 혹시 마음속에 여러분들 고이고이 아픔으로 간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바람과 함께 허공에 날려버리고요. 그러한 아픈 기억일랑 어떤 흐르는 세월 속에 강물처럼 벌리벌리 흘려보낼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212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고입니다. 요즘 저희가 종송, 또 종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종송의 세 번째 타종, 네 번째 타종, 다섯 번째 타종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잠깐 뒤집어보면은요. 세 번째 타종이 바로 나무비로교주, 화장자전연, 보계지금문포, 낭함지옥축구, 진진혼입찰찰원용 10조9만5천48자, 일승원교, 대방광불화음경이다. 화장세계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 보배로운 진리를 연설하여 티끌세계에 포교하신 8만 본문 10조9만5천48글자, 일승원교, 대방광불화음경께 귀합니다. 바로 부처님께 귀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말씀의 진리의 귀를 한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타종을 하고요. 제일계약인요 교지 3세일체불관북계승지휘시휘륥륥 하면서 땅타지는 허는데요. 만약에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개성을 관하여 봐라. 법성을 찾아봐라. 청정함을 깨치게 해라는 얘기죠. 7억 부처님의 모든 어머니인 청정함을 아는 보살. 바로 이러한 모든 불보살님이 결국 청정함을 얻어가지고 불보살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법개성을 관하다 보면 이러한 청정함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일체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 하나로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또 타종을 해요. 파지옥 진한 나무와 따지시남 삼략삼모당 구치남 다냐타 오마자나 바바시 찌리찌리 후웅 그랬어요. 나무와 따지시남 삼략삼모당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우침을 얻으신 부처님들과 같이 일체의 청정함을 터득하겠나이다 라고 다지면서 타종을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청정함을 얻다 보면 걱정, 근심, 고민, 번뇌가 다 없어지지요. 마음이 공하면 기쁨이 없죠. 슬픔이 없어요. 걸림이 없으니까요.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공안이지 그 자체예요. 본래 마음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들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요. 본 마음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눈기, 코, 혐, 몸뜻이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나 이런 걸 보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얻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형성된 식심의 작용에서 비롯된 것이 본 마음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바로 본 마음만 우리가 깨치다 보면 그런 식심에서 작용되는 그 마음은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번뇌나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파지옥 진언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여섯 번째 타중에 들어가는 것이요. 여기에서 원화진생 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 심심상계, 옥호광, 염련부리, 금색상 하고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서 원화진생 무별념이라, 원화진생 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라. 원화진생 무별념, 별다른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원화진생, 인의 목숨 다 하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다, 일심으로 다, 아미타불, 독상수라. 아미타불을 한 골수로 부지런히 정진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미타불을 한 골수로 부지런히 정진을 한다라고 했는데 흔히들 여러분들 이러면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딴 생각 없이 부르짖으면 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불러일으키는데요. 바로 아미타불처님께서 부처가 되실 때 과거에 법장비구로 계시지 않았어요? 48까지 원을 세웠어요. 48까지 원을 세워서 그것을 단등히 본인이 이룰 수 있을 때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48까지 자기의 소원을 전부 다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르흔 모든 것을 이루다 보니까 바로 중생들이 어떠한 원을 요구한다라고 해도 바르게 가르쳐서 그 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우리가 불러서 아미타불처님께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처님께서 깨우치신 진리를 우리도 배워서 아미타불과 같이 모여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는 각고로서 실천행을 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를 한 골수로 부지런히 정진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냉면을 잘 못 먹는데요. 쫄면을 좋아해요. 쫄면 저는 여러분들 시원하게 냉면이 드시고 싶다 해서 계속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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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냉면을 계속 찾으면 냉면이 생깁니까? 아미타불처님께 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나무아이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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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미타불을 찾으면 아미타불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소원상치 해주나요? 돈 벌어주시나요? 배고프다 그러면 음식 만들어주셔요? 신랑이 외박하고 안 들어오다고 나무아이미타불만 계속하면 신랑이 일찍 들어오게 되나요? 아미타불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돈 버는 법도 배우고요. 신랑이 일찍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부자되는 법도 배우고요. 또 극락으로의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배우고요. 바로 아미타불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꼭 나도 아미타불처님과 같이 지혜롭게 극락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지면서 그 이치를 깨닫고자 소원을 세우고 그 이치에 대한 실천행을 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을 정근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그냥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입으로 한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들 뭐 도는 것이다.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돈이다라고 이름이 명칭이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세상이 다 돌고 있잖아요. 지구도 돌고요. 다 세상이 돌아요. 우리 불교의 윤회사상 아니에요. 아무리 아미타불을 우리가 염을 한다고 해도요. 아미타불처님은 해주시는 게 없어요. 단지 뭐예요. 우리 스스로 아미타불처님께서 48원을 세우셔서 부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아미타불처님이 세우신 소원을 그대로 뭐예요. 소원을 세워서 그와 같은 진리를 터득했을 때 아미타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아미타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뜻대로 다 이루는 것을 터득한 부처가 아미타불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종대왕, 세종대왕, 세종대왕 찾으면 공부 잘하게 되나요? 이순신 장군이 애국애족의 정신이 투철했고요. 용맹무쌍한데 아들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싸움을 해서 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그 아들한테 그날부터 이순신 장군을 계속 찾으라고 하면 힘이 세지나요? 그럼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그렇게 하면은 힘이 세지나요? 똑같은 것이예요. 여러분들 관세원보살님을 찾는 정근하는 것은요. 관세원보살님과 같이 나도 깨우침을 얻겠다라는 다짐을 해서 관세원보살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 자신이 깨우치는 게 관세원보살 정근을 하면서 다지는 것이고요. 아미타부처님 정근을 하면서 아미타부처님 깨우치신 진리를 나도 역시 배워서 깨우치겠다고 다지는 것이 또 아미타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정근이지요. 그냥 아미타부처님만 찾는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심심상계 옥호광 염련부리금색상 심심상계 마음과 마음속에 옥호광을 부여잡고 바로 나오잖아요. 답이 마음과 마음속에 바로 마음속에 옥호광을 부여잡는다. 구슬옥자예요. 또 호박, 만호 뭐 이런 거지 않아요? 구슬과 같은 보배로운 진주, 진리, 보배로운 그런 보석 이런 것들이 빛을 낸다는 게 옥호광인데 결국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여러분들 깨우침을 얻으면 마음에 빛이 나는 것이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이 바로 호박이나 옥과 같이 빛이 나는 걸 옥호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심심상계 옥호광이라는 것은 마음을 깨치고 마음을 깨치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지요. 지혜의 빛이 납니다. 진리의 빛이 나요.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다가 사람들 이렇게 뵈면요. 어떤 사람 눈빛은 빛이 나고요. 어떤 사람 눈빛은 조금 느슨하게 돼 있어요. 의지가 있고요. 희망이 있고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납니다. 목표가 없고요. 그럭저럭 대충대충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서는 어떻게 돼요? 빛이 없어요. 느슨해요. 우리 불자님들도 제가 간혹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간혹 집에서 고사를 지낸다 어쩐다 해가지고서는 떡도 하고요. 과일도 올려놓고 막걸리도 붓고 물도 한 그릇 놓고 또 북어 이것도 사다가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뜻 알고서 사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떡이다 하는 것은요. 단합력을 나타내요. 떡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시루떡을 많이 하잖아요. 그전에는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떡을 해보게 해서 떡을 잘못하면은요. 집안에 단합을 못 시키고 분산을 시킬 사람이라 해가지고 쫓김을 당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전 분들은 밥하는 법 못지않게 중요하게 떡하는 법도 배워가지고 시집을 갔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떡이 얼마만큼 화합이 잘 되느냐, 융화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융화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를 나타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사를 지낸다 어쩐다 그러면 아 이상하게 이 집이 잘 되려나? 개업떡이 맛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화합력입니다. 단합력이에요. 떡이 잘 되고 단합이 잘 되어있으면 집안이 일어선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과일 같은 거 좋은 거 사지 않아요? 흠집 난 거는 잘 안 사지요? 저는 간혹 우리 직원들하고 시장에 간다라고 하면 간혹 한 번씩 궁금하면 쫓아가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시장에 못 오게 해요. 스님이 거기 웬만하면 안 오셔야지요? 하면서 좋게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못 오게 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알지요. 왜냐하면 제가 시장에 따라가면요. 우리 보살님들, 불자님들, 직원님들은 좋은 것만 골랐어요. 사과 뭐 하면 사과, 배 한 배, 박스 안에서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해가지고서는 좋은 것만 골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자꾸 만져버렸다고 그러면 응골먹지 않아요? 이렇게도 부딪히고 저렇게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제가 쫓아가면 잃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 그냥 위에서 딱 보고 부처님이 마을에 딱 들어가서 일곱 집 딱 탁발을 하셨듯이 딱 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으면 거기서부터 일곱 개 그냥 순서대로 딱 끄집어내라 그러지 절대로 못 뒤지게 해요. 그리고 설령 혹시 고르려고 한다면 나쁜 것만 골라와라 그래요. 나쁜 것만. 내가 나쁜 거 골라온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어요. 또 내 눈에는 조금 기스가 났다 나쁘다 좋다는 보이는데 부처님한테 올릴 건데 부처님이 그걸 봐요. 동상으로 앉아계신 분이 기스가 났는지 안 났는지 보이십니까? 마음만 정성스럽게 올리면 되죠? 제가 꼭 가면 그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시장을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 같아서 몇 번 쫓아가면서 얘기하다가 또 간혹 보면 그렇게 가서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 별것 아니어요. 부처님이 기스가 난 과일인지 안 난 과일인지 아시겠어요? 쉰 음식인지 안 쉰 음식인지 아시겠어요? 내 눈에 내 코에 쉬고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불성을 깨닫고 본성을 깨달으면요. 그 속엔 좋고 나쁨 자체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심심삼기 옥호광이에요. 마음과 마음 속에 옥호광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청정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의 진리를 깨쳐서 진리비 찬없이 밝게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염념불이 금색상이라 생각 생각 금색신을 떠나가지 않으리다 하는 이야기예요. 염념 생각 생각 염념불이 금색상 염념불이 생각 생각 금색신을 금색상을 떠나가지 않으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금색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을 뭐라고 그래요? 금자를 써서 금인이라고 그래요. 사람인자를 써서. 부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지요? 금구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은 절에 가시면 부처님 모신 곳을 우리가 법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려초까지만 해도요. 법당이라고 안 했어요. 부처님이 계신 곳을 금인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금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당. 법을 설하는 곳을 법당이다라고 했고요. 강의를 하는 곳을 강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불교용어거든요. 다 불교용어예요. 그러니까 금당이라고 했어요. 바로 부처님이 무슨 색이에요? 금으로 입혀서 금색이잖아요. 부처님 몸을 금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부처님 진리를 갖다 우리는 금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 뭐 또 부처님을 많이 존중함이 지나쳐서 그런지 몰라도 법당 자체를 기둥까지도 다 금으로 입힌 사찰이 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사찰 경제가 엄청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 큰 스님들은 먹을 게 없어서 탁바를 다니셨고요. 부처님 말씀대로로 하면 좌우로 여덟 뼘을 수행처소를 여덟 뼘 이상을 하지 말라고 했죠. 여덟 뼘이다라고 하면 대략 한 평 정도인데요. 부처님 말씀이 하면 한 사람 수행처소를 여덟 뼘, 좌우로 여덟 뼘 이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보면 부처님도 백억 불사, 법당도 몇백억 불사, 또 금으로 다 해가지고 거기 다니시고 그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절로 그냥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의 진리가 다 깨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 높은 집에서 살면 행복하셔요? 큰 빌딩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세요? 권력이 많고 명예가 많으면 행복하세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고 그러지만요. 그분도 직장에 가서 출근을 해보면 그거보다 더 높은 분들한테 혼나고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이 높으니까 그만큼 부부싸움도 안 하고요. 맨날 행복한 말만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제 주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높은 분들 이렇게 보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뭐예요? 행복과 불행이나 좋고 나쁨이나 부처님의 진리를 깨침이나 깨우치지 못하며 결국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각 생각 염렴풀이 생각 생각 부처님을 생각해서 염렴풀이 떠나갈 이자 이별아 이자 부처님을 떠나가지 않겠다. 금색상 금색신 부처님을 떠나가지 않겠다. 부처님 진리에서 떠나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기절이 바로 염불이에요. 염불 염렴불이라고 했어요. 염렴불 생각 생각 부처님을 생각 생각하는 게 바로 염렴불인데요. 그럼 염자 하나 빼놓고 여러분들 염불이 못 가요. 염불 염불 염불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뭐예요? 정구없지난 수리수리마하수리 아니면 남모라다 나다라야야 라마갈랴 바루기지세바라야 모지사사바이야마 이렇게 염불 경을 입는 거를 염불이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염불은 경을 입는 걸 뜻하는 게 아니예요. 바로 뭐예요? 생각 염자를 써요. 부처 불자를 쓰지 않아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염불이에요. 그럼 짝사랑하듯이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는 게 염불이 아니에요. 어떤 뭐 분들은 어떤 또 단체에서는 꿈에 부처님 꿈을 봤다 스님 꿈을 봤다 그러면 뭐 소원성취를 하고 대단한 부처님의 가피다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웃긴 되는 거죠. 꿈은 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부처님께 저라고 부처님을 생각하자면 부처님 꿈 꿀 수 있는 거고요. 부모님께 내가 요즘 뭐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산소도 못 찾아가고 제사도 깜빡 잊고 지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기도 하지 않아요. 정신작용이죠. 뭐 가피가 있고 뭐 대라는 뭐 깨우침이 있어서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는 건 아니예요. 바로 연불이라는 건 부처님과 같은 생각 부처님과 같은 말 부처님과 같은 진리를 깨쳐서 부처님과 같이 살아가겠다 하고 다지는 게 연불이에요. 연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과 같이 살아가겠다 하는 게 연불에서 연년불 연년불 생각 생각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떨어지지 않겠다. 뭐에서 금색신을 떠나가지 않겠다. 부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지 않겠다. 여기다가 상이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부처님은 삼신불이다라고 했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부처님의 진리는 법신불이다라고 해서 비로자나불이다라고 하고요. 화신불은 부처님의 화연이다 해서 천백억 화신 샤가모니불이라고 하고요. 보신불이라고 해서 노사나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불법성 삼보 또는 부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지 않겠다고 다지는 거예요. 그냥 아미타불만 여러분들 염한다고 해가지고 소원성취되는 건 아니어요. 어떤 분은 아미타불만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염을 하면 극랑생한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대승불교에요.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게 없어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초기경전을 보면 극락과 지옥은 어떻게 돼요? 지은 업대로 간다라고 했어요. 아미타불을 찾는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어느 굉장한 부자 장자가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이 기온양사에 계실대요. 그랬더니 부처님 제자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그 장자가 너무너무 부자예요. 제자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추건 좀 해주십시오. 사례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장자의 아들이. 근데 부처님이 가시질 않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왜 부처님 삼계의 노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왜 가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가민이야 만약에 돌멩이를 갖다가 물에다 던져놓고 내가 가서 돌아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고 추건을 하면 돌이 떠오르겠느냐 그렇다고 너희들이 가서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면 떠오르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가는 건데 내가 좋은 곳으로 가라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곳으로 가라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가는 것이지 평소에 살 땐 나쁜 짓을 잔뜩 해놓고 죽고 나서 돈을 많이 주고 기도를 하고 원을 하고 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달라고 하면 가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천도제 사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함경에 나오지요.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려면 기도를 하고 추건을 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곳에 갈 만한 이미 원인을 만들어야 했어야지. 이미 세상 살면서 업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추건을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연분을 많이 하고 한다라고 해서 지옥으로 갈 사람이 극락응생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요즘 절에서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천도제만 잘하면 극락응생 다 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수죽 예수제만 잘하면 극락응생 딱 되고요. 부처님 말씀으로는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했어요. 엄력대로 간다.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나쁜 데로 가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까지도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추건을 해본다. 아무것도 소용없다라고 부처님은 가시지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우리의 가장 좋은 인격이라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알고 또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또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요. 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요.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살아 살아 있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그 이름이 한층 더 빛나는 사람이다. 하죠. 우리 불자님들이요.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려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고요. 더 많이 애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생각만큼 얻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물러사지 않으셔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걸 꼭 이루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사